여기가 원래 순수한 우리 참나 구식. 참나가 순수하면 구식. 이 참나 안에는 우주 만유를 만들어낼 이데아. 본유종자라고 그러죠. 우주의 진리. 제가 이렇게 십자가로 글리거나 육바람일 8정도도 다 진리입니다. 이 진리의 음양오행의 진리. 음양오행 8개의 진리가 들어있어요. 구식에는. 요거는 본유종자입니다. 우주에 근본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종자. 그런데 이 참나가 작용을 일으켜요. 뭘 하겠습니까? 이런 진리의 기준.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? 인과응고를 집행합니다. 인과응고를 집행하려면 우리 모든 우리의 에고들이 저지른 모든 카르마들을. 자 또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릴게요. 이번에는 색을 칠해볼게요. 여기 맑은 종자라면 탁한 종자. 이게 신훈. 새로 훈습된. 새로 훈습된다는 게 훈증하는 거죠. 연기를 쬔 거예요. 아래아식에 때가 낀 거예요. 그 때가 낀 때를 끼게 한 종자들. 여러분 카르마들입니다. 엇보들. 엇보들까지 관리해요. 이 참나가. 그러면 이 영역은 분명히 참나 자체는 아니겠죠. 참나에 어떻게 때가 끼겠어요. 그런데 참나에 때가 꼈다는 것은 이 참나가 이런 우리가 저지른 탁한 오염되어 있는 선악이 혼재되어 있는 엇보들. 선이라 하더라도 불선의 요소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엇보들을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이 참나의 작용은 우리가 볼 때는 순선이라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. 선악의 모든 우리가 저지른 짓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염됐다고 보는 거예요. 여기까지 해서 오염되어 있는 여기가 구식이었다면 이게 지금 이게 팔식이 또 돼요. 엇보를 관리할 때는 이 자리를 팔식이라고 하고 팔식의 이 영역은 여기는 무의식의 세계입니다. 무의식의 세계까지 팔식이 관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레아식 하면 이런 무의식을 의미할 때도 있는데 아레아식의 본질은 청정한 구식 그 자체입니다. 이건 아레아식의 작용이에요. 아레아식이 작용을 하면서 인간의 모든 엇보들, 인간만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카르마를 관리하는 거예요. 관리하는 그 엇보를 저장을 어디다 하겠어요. 에고가 할 수도 없잖아요. 에고 너머의 세계, 무의식의 세계에서 관리합니다. 무의식이 그러면 아레아식의 전부냐 그러면 안 돼요. 무의식은 아레아식의 작용일 뿐입니다. 무의식은 아레아식의 작용일 뿐입니다.